오늘은 돼지고기 주물럭을 만찬으로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현우가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하네요. 각지사가 좋아하는 주물럭 용호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부산에서 맛있는 한돈 돼지고기 뒷다리자리 와서 이렇게 덩어리도 왔는데 잘게 잘라서 장만해서 맛있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롱 축복합니다. 샬롱 저희 집에 프라이팬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샬롱 감사합니다. 불고기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샬롱 우리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하트 샬롱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Bye. 안녕